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꺼번에 눌렀고다가 한꺼번에 계속 여기지 않지만 아름다움이 부인사는 말에 집에 가는 길에 맥션 밖에 어멍에 왔네 맨날 보도 같은 거리들이 오늘 자랑이 사이에 뻔있게 신경도 조심치 않아야 오늘이 되지 우리 조금만 맘을 자기만 맘을 자기만 맘을 자기만 무너져 볼까 원 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